안녕하세요. 오늘 채권의 마지막 시간 만기 수익률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기 수익률의 정의는 채권의 시장 가격과 미래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일치시켜주는 할인율이라고 했는데 단어 하나하나 뜯어보면 모르는 건 없는 것 같은데 문장을 읽어봐도 뭔 소리인지 도저히 모르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오늘 이 한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달려 보자고요. 일단 복습을 좀 해보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거 채권이 있는데 액면 가격 100억에 액면 이자 10%에 2년 만기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국가 이거 국채라고 할게요. 국가가 100억을 빌리고 싶어요. 근데 2년 동안 이자 10%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채권 투자자한테 그러면 죽었다 깨놔도 1년 후에 10억 주고 2년 후에 이자 10억 준 다음에 원금 100억도 2년 후에 틀림없이 갚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미래의 현금 흐름 아닙니까? 현금이 이렇게 들어올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 채권의 현재 가치를 구할 때 시장 이자율이 10%라면 이 미래의 현금 흐름에다가 할인율을 0.1 즉 10%를 써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100억의 현재 가치가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어떤 시장에 어떤 병고가 생겨서 시장 이자율이 20%로 상승을 하게 됐다. 그러면 20% 상승을 하게 되면 이 할인율이 0.2 분모가 이렇게 올라가게 될 거니까 할인율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채권 가격은 하락하게 된다. 여기까지 우리가 배웠어요. 그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건 할인율이 여기에서 쓰는 할인율은 액면 이자율이 아니라 그랬어요. 액면 이자율이 아니라 여기 시장에서의 이 시장 이자율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는 어떻게 배웠냐면 제가 이 이론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먼저 이자율이 변하고 그죠? 먼저 이자율이 변하고 이 이자율인 할인율이 변했을 때 채권의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봤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사실 이게 현실에서 훨씬 더 가까운 현실에서 이런 일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는데 먼저 채권의 가격이 움직여요. 그런 다음에 이 시기에서 뭘 구하려고 하냐면 시장 이자율을 구하려고 할 겁니다.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이야. 지금 막 전염병도 나돌고 그래가지고 경기 침체가 굉장히 우려되고 따라서 안전자산인 채권의 수요가 증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채권을 많이 사려고 하다 보면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겠죠. 채권 가격이 상승해. 그래서 채권은 100억이었던 채권이 지금 시장에 나가 보니까 몇 억까지 올라갔냐면 113.4억까지 올라갔대요. 113.4억. 그러면 이 상태에서 113.4억까지 올라갔는데 이때 자 봐봐요. 여기 똑같은 식을 써봐요. 미래 현금 흐름은 1년 후에 10억, 2년 후에 110억, 이때도 1년 후에 10억, 2년 후에 110억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할인율, 이거를 113.4억으로 만들어주는 할인율을 우리가 한번 구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구하려면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자 봐봐요. 이 R값을 구해야 되는데 한번 구해볼까요? 이거 구하려면 여기에 있는 1 플러스 R 제곱을 양변에 곱해야 돼요. 양변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냐면 113.4 1 플러스 R 제곱에다가 여기에다가 111 플러스 R에다가 110 이렇게 돼서 이거를 나열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또 113.4 R 제곱에다가 2 곱하기 113.4니까 226.8 R 더하기 벌써 전의를 상실하고 있죠. 그렇죠? 113.4에다가 10 R에다가 122. 이걸 풀면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변수인 R값을 구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제가 이렇게 나열을 했지만 인간이 이걸 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간이 이걸 풀 수는 없어요. 왜?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2년짜리 채권이라서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운 인수분해 공식을 위해서 그걸 사용해서 운 좋게 풀 수도 있겠어요. 근의 공식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b 제곱 마이너스 4ac인가 플러스 마이너스 4ac인가 뭐 있었는데 아무튼 근의 공식이 있어요. 이건 판별식이고 아무튼 근의 공식 이용해서 이거는 제곱이니까 어떻게든 풀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10년짜리 채권이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1 플러스 R에 10 10 좌승에다가 110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인간이 도저히 이건 풀 수 없단 말이에요. 풀 수 없어. 이거는 제가 왜 그냥 적었냐면 인간이 도저히 풀 수 없다는 걸 보여 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푸느냐? 여기에 있는 이 R은 요즘에 컴퓨터가 발달을 해서 엑셀이나 아니면 공학용 계산기 아니면 재무용 계산기가 따로 있어요. 그 계산기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저분한 과정을 말고 계산기를 제가 미리 풀어 왔더니 얼마가 나왔냐면 0.03이 나왔대요. 0.03이 나왔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채권 가격이 10%일 때 채권 가격이 100이었는데 100에서 113.4로 이렇게 채권의 가격이 상승하니까 할인율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할인율, 시장 이자율은 3%, 10%에서 3%로 낮아지게 되네. 그러니까 채권 가격과 이자율이 반비례한다는 걸 여기서도 알 수 있죠? 채권 가격이 올라가니까 채권 이자율은 하락하게 됐다. 그런데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 제가 방금 이걸 구했는데 이 0.03 있죠?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도 있냐면 보세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지금 113.4가 채권의 시장 가격이죠. 우리가 아까 만기 수익률의 정의를 채권의 시장 가격과 미래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을이 아니라 현재 가치를 을이네. 현재 가치를 일치시켜주는 할인율이라고 했는데 채권의 시장 가격 이거네요. 채권의 시장 가격. 그리고 미래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일치시켜주는 할인율인데 봐봐요. 우리가 지금 본류는 0.03 이게 할인율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여기에 있는 전체 식이 뭐예요? 미래에 있는 현재 가치, 현금 흐름을 미래에 있는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만들어주는 시기죠. 그래서 미래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예요. 미래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가 바로 이 시기네. 근데 이거를 일치시켜준다며 이퀄이 일치란 말이네. 시켜주는 할인율이 뭐예요? 0.03이네. 이게 바로 뭡니까? 만기 수익률이에요. 만기 수익률. 우리가 방금 구한 이 시기 뭐예요? 만기 수익률이란 말이에요. 다시 다시. 지저분하니까. 즉, 이걸 해석해보면 여기 현재 가치를. 채권의 시장 가격. 채권의 시장 가격과 그 다음에 미래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현금 흐름이 이거야.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를 구하는 시기. 이 시기죠. 그래서 채권의 시장 가격과 미래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일치시켜주는 할인율. 이게 바로 뭐다? 만기 수익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결론도 내릴 수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던 만기 수익률이 뭐였어요? 시장 이자율이었단 말이야. 아셨죠? 시장 이자율, 채권 수익률, 만기 수익률 다 같은 말이었어요. 그 정체가. 아셨죠? 만기 수익. 그러면 하나하나 더 구해볼까요? 연습을 한번 더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번엔 반대로요. 경기가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안전자산인 채권의 인기가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채권의 수요가 감소해요. 그러니까 채권을 살려는 사람이 적으니까 당연히 채권 가격이 하락하겠죠? 그래서 채권 가격이 84.72억까지 이렇게 하락을 했댑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채권 가격과 미래에 있는 현금 흐름에 현재 가치를 일치시켜주는 할인율을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할인율을 사람이 못 구하니까 컴퓨터가 구해주면 이거는 얼마가 나오냐면 20%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기 수익률이 결정이 되면 만기 수익률이 결정되면 이거를 시장이자율로써 이거를 공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채권 시장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원래 100억이었어요. 채권의 가격이. 근데 전염병도 돌고 그래가지고 경기가 안 좋아졌어. 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전자산인 채권을 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면 이 100억이었던 게 채권 수요가 증가하니까 채권의 가격이 113.4억으로 증가하고 미래 현금 흐름은 일정하니까 그죠? 현금 흐름을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와 채권의 시장 가치를 일치시켜주는 할인율을 구했더니 0.03이 나왔죠. 그래서 이 만기 수익률을 구한 다음에 이 만기 수익률을 시장이자율로써 공표를 해요. 그래서 사실 다른 얘기는 말고 시장이자율이 있죠. 그래서 각각 10년짜리 5년짜리 채권이자율이 쫙 공표가 되는데 채권시장에 그게 사실 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다 공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채권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내면을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봤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세요. 박수. 아 여러분들 진짜 이 채권에 대한 내용을 엄청나게 우리 많이 봤는데 이 만기 수익률, 제가 한 몇 주 동안 한 다섯 주인가 거쳐가지고 채권의 그 원리에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파고 들어왔잖아요. 만기 수익률까지 이것까지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가령 대학 전공서적에서 뭐 이렇게 채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된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 이 개념 중요하니까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오늘도 엄청나고 유익하기 재밌었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